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가 됐죠.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공소장 내용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송금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희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에는 대북 송금을 알고 승인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며 대납을 독려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지사가 대납을 알고 계시냐고 묻자 반복해서 답했다는 겁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폰 비용을 보내기 직전인 2019년 1월입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이화영 전 부지사 중국 출장 계획서도 등장합니다. 계획서엔 북한 경제특구의 중소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소기업이 쌍방울이고 이 대표가 내용을 모두 알고 승인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북측이 스마트폰 비용을 독촉한 정황도 담았습니다. 2018년 11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안부수 아태업 회장에게 상황이 어렵다 시범 농장 추진해야 하니 200에서 300만 달러라도 만들어줄 수 없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앞서 약속한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두 달 뒤인 2019년 1월 북측에 먼저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특히 유일한 증거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진술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례입니다. 튼튼히 본인의 상대방ura 협의가 하나님의 상대방과 이ires понgen sådan facebook großen 하단 시청이라는 점